그럼 우리 2.html로 돌아와서 2.html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요? 우리가 봤던 이 디자인 계획강처럼 이렇게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 잠깐 영상을 꺼놓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를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? 여기 있는 h1이라고 되어 있는 저 태그에게 테두리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h1 태그에다가 border 1px solid gray 이렇게 테두리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reload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왼쪽, 오른쪽, 위쪽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아래쪽의 테두리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border 밑에 border에다가 아래쪽을 의미하는 button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, reload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? 위쪽은 이렇고 밑에는 이렇게 좁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padding 값을 조정하고 이런 걸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검사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h1 태그를 선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보면 저기 있는 저 파란색은 누구 때문에? 아니 저기 저 바깥쪽에 있는 무슨 색인가요? 황토색? 저거는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저렇게 되는 건가요? 이렇게 보니까 마진입니다 즉, 마진 값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 값을 없앱시다 h1 태그에 리로드를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태그를 선택해 보면 이제 마진 값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이 테두리와 저 웹이라는 텍스트가 또 달라붙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은 적당히 테두리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padding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20px 정도 한번 줘볼까요? 리로드를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? 이렇게 박스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것처럼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줄을 긋는 작업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제에서 가로의 줄은 누가 갖고 있나요? 여기 있는 ol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가로 줄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기 있는 저 ol 태그에 이렇게 right 1px solid gray 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? 잘 되나요? 못 찾으셨나요? 여기 있죠 여기 왜 그래요? ol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의 끝에 오른쪽 테두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 있는 저 ol 태그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width 값을 지정해서 저기 있는 저 ol 태그의 폭을 지정하는 겁니다 150px 이런 식으로요 150px 좀 크면 100px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여백 여기 있는 또 이 여백 이런 것들은 또 왜 그런가를 살펴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저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해결하는 것이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큰 여백이 왜 그런지를 보니까 어때요? 여기 있는 ol 태그가 보시는 것처럼 마진 값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ol 태그에 마진 값을 0으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잘 붙었죠 근데 이렇게 붙였더니 또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?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붙어있네요 제가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ol 태그에 padding 값을 주는 거죠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또 테두리, 여기 또 여백이 있네요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body 태그가 보시는 것처럼 마진 값이 있기 때문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body 태그에 마진 값을 0으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선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 밑에 있는 이 정보를 위쪽으로 쓱 올리는 작업을 하면 대충 우리의 작업이 끝나겠네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박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